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흙이 수를 내는 방법인데요.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수익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뻗는 수는요. 이게 잘 안될 것입니다. 여기를 연결하자 해도요. 끊으면은 지금 이거 안되죠? 이거는 아무 수도 안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단수? 그러면 100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뒤에서 치겠죠? 돌려치면은 이것도 모양이 안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서 자, 연결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은 이거 잡기 위해서 끊을 것입니다. 이때 이쪽을 젖혀버립니다. 이렇게 젖히면은 100이 지금 여기가 지금 모양이 아주 자축 모양이죠?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4점이 단수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수 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쳐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단수 쳐서 깔끔하게 잡았죠? 이것까지 잡으면 뭐 이건 자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자 하고 끊을 때 이렇게 젖히는 수가 아주 멋진 100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여기를 둬도 타계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맥점인데 100이 여기서 어떻게 두든가 못 끊죠? 못 끊어요. 그렇죠? 뭔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잡힌다는 것이죠? 이렇게 잡혀서 연결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끊습니다. 안 끊고 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조금 연결은 됐지만 정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에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첫수로 여기 놓고 끊기를 봐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가 나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는 이것까지 다 따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여기도 한방이 있으니까 수순이 먼저 놓고 이제 100이 눈치를 챘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수순이 정상적인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을 수내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